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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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따릉 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333 누르시면 어떤 자료들이냐고요? 개장 전에 상한가 들어갈 종목 짐 매트릭스 같은 종목 오늘 기준에서요 개장 전에 보압에서부터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에이텍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잡는 비법을 특급 비법 그 숨겨진 비법을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오늘만 선착순 100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50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이제 시간 별로 안 남았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지금 벌써 1100분 이상 넘어가고 1200분 가까이 되시는데 더 이상 방을 너무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다섯 번째 방이에요 너무 많아요 인원이 솔직히 7000분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대형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거래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종목에서 바닥 대비 바닥에서 잡을 수 있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교육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젠 같은 종목에서 또 오늘 기준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에서 또 오늘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동국 SNC 같은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 엄청나게 나아졌죠 왜? 거래대금이 수반되니까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7월 9일 날 보시면 딱 이렇게 써놨잖아요 시장 관심 종목 개장 전에 동국 SNC 기준 거래량 5천만 주 5천만 주만 터지면 이 종목은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최소 10에서 15% 이상이 나온다 5천만 주의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에이 그게 어떻게 터져요? 터져잖아요 터져서 지금 변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7월 9일 날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여러분들께 이런 차트와 아까 보여드린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매매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써서 올려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월봉 차트 보시면 상승인태 확인형 아까 말씀드리니까 뜨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수반되죠 이 상승인태 확인형의 전제 조건을 다 써드립니다 4대 천황 패턴 캔들 300여 가지 이상의 캔들 패턴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백 가지 캔들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 싫다고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다 이해하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게 싫다고요 알았어 능동적이시지 않아도 돼 대신에 열심히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런 거 전부 교육 힘드시더라도 그냥 들여다만 보시면 그냥 이런 자락에서 윤정두가 아까 보여드렸으면 윤정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자락에서 거래량 수반될 때 여기서 포착을 해오 못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시젠에서 시젠 대바닥권에서 몇만 원 하지도 않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잡아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봉에서 똑같아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이런 추세 흐름 전부 잡아내셔야죠 결론적으로 일봉은 어때요 와 갭 나왔습니다 이 날 대박이죠 이게 7월 9일이에요 그 전에 이미 끼를 발산했잖아 얘가 아유 왜 끼가 있네 끼 부리네 그러면서 거래량 빵 터지고 이 거래량이 70%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임이 이 거래량이 70%만 나와주더라도 어떻게 된다 뭘 어떻게 돼 변동성이 최소 10에서 15% 나온다 그랬죠 근데 장중에 거의 뭐 20% 이상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나와줘요 이 날이 9일 날입니다 7월 9일 7월 9일 이후에 거래량이 좀 다소 밋밋했죠 이 7월 9일 거래량 대비해서 70% 수준의 거래량 얼마 3,500만 주 그럼 변동성 얼마 10에서 15%가 나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초가 대비해서 10에서 15%가 나와줘야만 단기 공약할 거 아닙니까 얘를 뭐 추세 매매로 쭉쭉쭉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노란톤 국민통에 빨리 찾아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지금 목요일날 야간 교육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 같은 종목 목요일날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고 뭐 바닥에서 그냥 싹 잡아내서 극한 수익 내신 것처럼 금요일날 개장 초부터 시장 같은 종목 덩치 있는 종목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혹은 짐 매트릭스처럼 재료 바탕으로 상한가 빵 들어가는 종목 이슈 있어서 에이텍처럼 상한가 빵 들어가는 종목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고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란톤 국민통으로 찾아오세요 이제 한 30명만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노란톤 국민통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찾아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밌네 노란톤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톤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도의 주식투식형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어제 참여하신 분들 또 그전에 참여하셔서 방안에 만족도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방안에서 나가시질 않잖아요 누가 나가겠어요 3월 그 폭락장부터 해서 여러분들 3월 달부터 윤정도가 팍스경제TV에서 교육강좌 다시 1년 만에 해드렸죠 그때부터 7000분 넘게 지금 찾아계시는데 나가시질 않잖아요 3월 그 폭락장에서도 맨날 수익이 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33이에요 오늘 기분 좋기 때문에 333 적극적으로 열심히 눌러주신 분들 제가 야간 교육방송할 때 특별 선물 또 드립니다 추가 선물 또 드려요 동영상 교육자료까지 막 드릴 거예요 333 저희 연구원과 저희 직원분들이 전부 캡처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 이쪽 방 교육 좋아요 교육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와 윤정도 대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정확합니다 이런 것도 써주세요 또 알아요 누가 특별 선물 또 드릴지 오늘 같은 날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스캔 시젠 지금 계속해서 333 올려주시고 해주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교육도 여러분들 쏙쏙 들어오고 윤정도도 힘이 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오늘 초복인데 초복인데 여러분들 맛있는 닭고기도 드셔야 되고 쏙고기도 드셔야 되고 민어회도 드셔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시젠 같은 종목에서 오늘 대박을 내셨어요 유비케어 같은 종목에서 백만장자 영규님 그냥 유비케어에서 오늘 또 와 유비케어 수익 났어요 유비케어 오늘 윤정도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유비케어 수익 나신 거예요 왜? 유비케어 그 전부터 우리 들여다봤으니까 와 동국 SNS SNC 끝내줘요 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에이텐 TN 같은 경우에 에이텍 TN 같은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변동성 조심하고 꼬리 달림 차익 실현이죠 에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텍 어디 갔어요? 거래대공원 2위죠 2위 이렇게 해서 장중에 상한가 수준까지 지금 유비케어를 들여다볼 건데 유비케어 어떻게 됐어요?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 유비케어 2,500만 주 이거 까부는 거 보세요 이거 2,500만 주를 유비케어를 딱 써놨어 7월 13일 관심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7월 13일 관심 종목으로 딱 써드리고 응? 그러 나서 방송 유비케어 14일 13일 날 그 날은 교육 강좌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드리고 14일 날 또 올려드려요 10시 25분에 응? 그러 나서 2,500만 주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교육을 또 해드리죠 그러 나서 오늘에 또 14일 날 이렇게 교육을 다 해드리고 15%의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드렸다면은 그럼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이 수익 다 냈겠죠 이 바닥에서부터 언제부터 움직여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준이 뭘까? 어느 종목은 주식수가 1억 주예요 근데 거래량이 1억 8천만 주에 터져요 우리가 이걸 흔히 회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전율 터지면서 주가가 나오는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그거는 비이성적인 거래량이죠 사실 유비케어도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상장 주식수보다 더 나와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 터졌다고 그럴 거예요? 여기 빨갛게 이렇게 보면 거래량 터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런 종목의 기준은 1,000억의 거래대금을 기준 잡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대금이 월봉이든 주봉이든 빵빵빵 캔들 이런 장학형 캔들 4대 천원 캔들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질 때에는 저것은 1,0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대형주는 5MA, 20MA, 5일 평균, 20일 평균의 거래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형주의 경우는 회전율을 볼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일 때를 얘기하고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이미 터진 경우에는 앞전 거래대금의 70% 이상이 터져줘야만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얼마? 10에서 15%가 나와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그럴 때 접근범위가 가능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동영상 올려드리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텍스트로 딱 파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도 교육이 지금 아직 완전해지지 않아서 서투르시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에서 전부 장학형 떴네요 장학형이 떴네 거래량 일정 범위 수반이 돼 있었네 내일 기준에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형에 대한 교육도 미리미리 받으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받고 4대천왕 캔들의 교육 받아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윤정두가 드리는 전략기준 잡아서 장학형이 떴네 이 기준에서 수익을 내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 명료하게 교육 내용이 어렵더라도 자 이 종목 들여다보세요 얼마의 이 가격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목표주가는 여기로 손절은 여기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무료로 교육도 받고 무료로 자료도 받고 무료로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집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은 것을 막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도 교육도 다 못해드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게요 오늘 SK케미칼 어떻습니까? 거래대금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률 시젠보다 위에 놓여져 있어요 또요 시젠 아주 그냥 이쪽에 7위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냥 3위에 놓여져 있는 SK케미칼 이 SK케미칼 6월 26일 날 300만 주의 거래대금이 실림됩니다 오늘 사실 300만 주 안 실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300만 주가 안 실리더라도 거래대금이 풍족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추세 매매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가격 기준이 1조 6천억이었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의 가격이 14만 원 언저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8% 움직인 겁니다 8차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의 동영상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매매의 기준점을 전부 올려드리는 내용 속에서 이 추세 흐름이 이게 월봉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안 알려드렸겠어요 3월달이든 2월달이든 1월달이든 특히 방송에서 교육 시작한 3월부터 그 폭락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냐고요 이게 7월 6월 4월 3월 여기부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그 이전부터 설명드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될 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추세 매매의 기준은 별도로 또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이 매매와 일본 기준에서의 매매 이런 것을 지금 교육 어떻게 다 해드려요 온라인 강의만 제가 45시간이 있어요 온라인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제 윤종두꺼 10여 년 동안의 그 자료 동영상 자료 20년 동안의 동영상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언제 다 교육받을 거예요 윤종두꺼가 지금 간단 명료하게 교육해드리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교육을 다 받다 보다가 이 교육 받는 과정에서 세상 시간 다 날라가고 실패해서 자산 날리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교육은 교육이요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은 대처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알려드려야겠구나 드림택 같은 경우는 이날 상한가죠 이날 상한가예요 이게 13일이에요 교육 강의해드린 날 그러나서 오늘도 꼬리 어제도 꼬리 근데 이걸 다 놓친단 말이에요 어제 수익 내 오늘 수익 내야 되는데 어제 수익 내고 이 꼬리에서 잡혀버리신 분들 오늘 그럼 움직일 때 정리하십시오 근데 또 정리를 못했어 이게 지금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 드림택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7월 10일 1500만 주 거래량 기준 7월 13일 날 7월 10일이 금요일 7월 13일 월요일 월요일 날 그냥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것도 보합에 출발해 상한가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잡아내는 교육 그 교육 자료 비법 자료 333 누르시는 선착순 100명께만 드린다고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333을 누르셔야 이런 교육 내용도 올려드리고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도 내시고 동영상 교육도 받고 야간 교육도 받고 개장 전에 종목 오늘은 어떤 게 상한가 갈까요 그럼 그 교육 받아서 아직 잘 모르실 때 윤정두가 이 종목 이 종목 보세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올려드리죠 그 중에 드림택 금요일 날 올려드린 드림택이 월요일 날 상한가 안 그래요? 그런 교육을 받아내셔서 수익을 내셔야죠 지금 오늘 나머지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별로의 흐름 있죠 이거 온라인 상에서 전부 교육해드릴 거예요 대바닥의 종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종목 업종으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서비스 업종 부러우시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해요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해요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의약품 어떻게 해요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면 이 서비스 업종 또 의약품 업종 이거 다 안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 수익 내고 이제 정기전자업종 수익 내자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빨리 찾아오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신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